그 다음에 그 온라인 미팅도 있었어요. 오프라인 참석을 못한 스트리머 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도착한 건 대체 안 해. 거기 로비까지 도착했어요. 잠시 50분 정도 용도가 이렇게 많이 밀릴 줄이야. 시간은 그렇게 밀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. 나는. 이거 너무 소리가 깨져가지고 너무 소리가 깨져가지고 너무 소리가 깨져가지고 으아이 까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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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